도전 땡땡왕 5화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왔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법학과 20학번 이은지입니다. 안녕! 네, 오늘 또 법학과에서 귀한 분 오셨는데요. 은지씨와 함께해볼 도전 주제는? 누구누구누구누구 도전, 웃음 참기와 네, 평소에 웃음이 많으신가요? 평소에 좀 웃음이 많아서 많이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요? 오늘 제가 쉽게 이기지 않을까 그래도 참기... 이게 약간 경쟁하는 거니까? 저도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오늘의 관건이 그거거든요. 이태현이 계속 승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아... 오늘 이태현의 독주를 끊어낼 것인가? 아, 끊어야죠! 아니면 타이틀을 이어갈 것인가? 아, 끊어야죠. 무조건 끊겠습니다. 아... 지금 자신감은 아주 좋은데요. 네. 쉽지 않을 겁니다. 해보시죠! 네, 요즘 제가 우울하기 때문에 우승이 별로 없거든요. 아... 벌써부터 웃긴데요? 웃참을 해야겠는데... 오늘 아주 쉽게 이길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럼 우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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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인지 고르래.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숫자 4번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아, 벌써 웃긴데, 잠깐만요.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는 거죠? 네. 아... 세는 다 끝났는데... 세는... 현재 스피어는? lair!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승리를 했는데... 아, 힘들어요. 저도 세 번이나 웃었군요. 더 많이 웃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안심할 수가 없겠네요. 저도 생각보다 웃음이 많은데... 아, 조심해야겠는데? 다음에는 은지씨가 영상... 1번이요. 바로 1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래된 건데. 러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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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러미어 똥 잡았어! 난리 나셨는데요 아주? 어떡해.. 러미어 똥 잡았어! 핀 미 핀 미 핀 미 어! 아 이거 힘들다. 위에! 밑에! 밑에! 점점 점점! 그다음에 골반 두 번 돌려서!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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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 내가 한 번 쳐볼까니까? 아니 안 보고 싶어. 많이 웃으신 것 같은데 어떡해! 이건 확실히 졌어 이건 내가. 두 번째 반 스코어를 한 번. 아주 폭소하셨네요. 엄청 웃으셨네요. 아이 뭐 재밌게 2대0 되면 벌써 재미없으니까. 아 그쵸 그쵸. 1대1 한 거지. 음 좋아요. 다음 골라보시죠. 2, 3 남았어요. 3번 하겠습니다. 네. 네. 국내 방송사고 모음이래요. 야! 개짓인 손가락을 남나게 하라! 야 이 XXX! 네. 오늘부터 중구 주방을 좀 심으... 해서 왔습니다. 강한 빗줄기 속의 훈련 강도는 특전사 실제 훈련을 방문시합니다.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탑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방학! 함성! 함축하! 발사!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좋습니다. 뛰어! 짠! 으아악! 으악! 추운 날씨 속에. 관객중부 인근 도로는. 이처럼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차가 갑자기 돌면서 돌았어요. 추가적인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머리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영상의 스코어는? 앗쌍! 안 돼! 이제 웃어도 되죠? 아 웃기네요 도전 땡땡왕, 웃음 참기왕 은지씨 승리! 아쉽네요, 4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근데 너무 쉬웠는데 아니 저는요, 왜 땅 타졌냐면 그 곽대기자 가발 썼을 때 봤었는데 왜 이렇게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참아야죠, 우참인데 다 참다가 진짜로 제일 웃긴 게 그거였어요? 저는 그게 제일 웃겼고요 아니깐 더 웃기잖아요 참느라 죽을 뻔했습니다 가볍게 이겼네요, 오늘 제가 우울해가지고 잘 못 웃을 줄 알았더니 제가 더 우울한 것 같아요 아쉽게도 MC가 처음으로 패배했다는 소식과 함께 쉽구만 도전 땡땡한 5화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건데요 오늘 방송 소감 한마디 듣고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하면서 제가 우참을 나름 좀 잘하고 있다 잘하는 건 아닌데 얘보단 잘한다 이걸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세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장님! 잘 되세요! 잘 되세요! 잘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유튜브에 다시 만나요! 아멘